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의 요리입니다 삼겹살에 가지도 볶고 묵은지도 매미가 온다 네 숨었어요 수계초 거기 옆 봐 보세요 매미가 매매 오는데 오늘은 김밥도 준비가 됐고요 삼겹살도 준비가 됐고요 매미가 오네 오이지도 묻혔고요 오늘의 요리는 김밥이랑 그렇게 해도 30초밖에 안가네 가지 오이 냉국이랑 이렇게 많이 찍는데도 30초밖에 안 돼 3분 영상 찍을라 그랬더니 오늘의 요리입니다 오늘의 반찬은 김밥이랍니다 삼겹살 맛있게 먹고 오이 냉국도 오이 냉국도 오이 냉국도 하고 그 다음에 오이상치도 준비했습니다 여보 저 영상 잘 찍어요? 한말씀만 해주세요 밥 먹으러 네 밥이나 먹자 요렇게 가지고 오늘의 영상 끝 오이 냉국도 밥이나 먹자 맛있게 먹겠습니다